이 연기... 누구를 생각하신 겁니까? 여러 명 생각했는데 경수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세훈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세훈이가 제가 액션... 그렇죠 독구에서 액션하는데 맨날 자기 액션 스쿨 갔다 오면 힘들어가지고 아... 하다가 형 내가 배운 거 보여준다고 그리고 막 저를 때리거든요 진짜 아프거든요. 그래서 세훈이가 때리러 쫓아온다 생각하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